어떤 친구가. 하지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아주 나쁜 친구. 그런 친구도 있긴 했어요. 그런 친구지. 친구는 친구예요. 우리가 봤을 때. 네가 하라고 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이런. 지금은 이제 개편이 돼서 얘기를 들어주려고 많이 해요. 너도 좀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그건 아빠가 봐도 네가 좀 억울할 수 있었겠다. 그런데 아마 다른 친구들은 네가 자꾸 이렇게 좋다고 너는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게 귀찮을 수 있어. 싫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이를 수 있다고. 그러면 너는 괜히 혼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뀐 태도로 민국이를 대하니까 민국이도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엄마한테만 하던 얘기를 아빠한테도 하고. 프로그램에 사람 살렸네. 아빠한테도 하고. 아빠하고만 공유하는 게 있고. 엄마는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90점. 90점짜리. 좋은 아빠예요. 라면은 10점. 아빠로는 90점. 아빠로는 90점. 프로그램에 사람 살렸어. 나도 이 힐링캠프가 사람 살렸잖아요.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하셨죠. 많이 좋아하셨죠.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버지는 그... 궁금해요. 아버지는 스무 살에 결혼하셨어요. 스무 살에요? 제가 이제 3대 독자고. 민국이가 민유리를 안 봤으면 민국이가 4대 독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워낙 연로하셔서 빨리 결혼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스무 살에 결혼을 하셨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도하셔서 약간 이제 그 동네 좀 주목 좀 쓰시고 이렇게 좀 불량 모임의 리더 뭐 이런 쪽으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김상주 씨를 친구처럼 대하긴 대하겠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결혼국에서 나왔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셔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농민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약간 이제 시골에서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 얼마 남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늘 이제 불만이었던 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집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바깥으로만 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누구 아프다 그러면 그 집 찾아가고 다른 집 누구 쌀 떨어졌다 그러면 쌀 구해다 주시고 그런데 우리 집에 누가 아프면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엄마가 한 며칠 누워 계셔도 약도 안 사다 주시고 병원도 안 데려다 주시고 그 왜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아주 그... 평판이 참 좋으세요. 정말 저런 훌륭한 목회자가 없다. 그런데 집에서는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그인이 아닌가? 옛날 아버님들도 꼭 그랬어요. 거의 한 몇 년 된 얘기인데 어머니가 팔이 부러지셨어요. 잘못 지프셔서 팔이 부러졌는데 엄마도 팔이 부러진 줄 모르고 아파서 계속 계신데 아버지한테 팔이 아프다 그랬더니 약 먹어라. 그런데 팔이 부러진 채로 한 일주일 계셨던 거예요. 너무 아프셔서 혼자 병원 가셔서 봤더니 부러져서 집 쓰라고 오셨는데도 청소도 안 도와주시고 밥도 안 차려 드시고 엄마가 한 손으로 해서 이게 참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러셨을까 한 번은 대학 때도 제가 자취를 했는데 엄마한테 엄마 냉장고가 좀 필요해요. 그랬더니 어제 중고 냉장고를 하나 사오셨어요. 청주에 내려가는 고향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수도가에서 그 추운 겨울에 냉장고를 딱 씻고 계시는 거예요. 막 수도가에서 그 추운 겨울에 막 세제로 막 씻으시고 우리 아들 서울 보낼 냉장고니까 그런데 이 냉장고를 혼자 그 추운 겨울에 아버지 집에 계신데 나와서 보지도 않으세요. 이제 우리도 알겠어요. 그래서 실례지만 친아버지 맞습니다. 친아버지 맞습니다. 친아버지 맞으시죠. 맞을 때도 그러셔가지고 저는 되게 이해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택시를 제 돈 내고 처음 타봤어요. 그 탄 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늘 고향에서 서울까지 음식을 싸들고 이렇게 짊어지고 오셨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는데